천장 위쪽은 일단 아까 석포질한 데는 다 덮어버려져 있다 표면 상태로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싹 버려 보죠 석취가 금칩이 생겼으니까 할까 금칩이 있긴 한데 그냥 할까 싶기도 하고 어차피 퍼티가 메꿔주니까 덮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덮어버려져 이거 RC 아니에요? 아니요 애들 장난감인데요 사막색으로 칠해가지고 무장 트럭 만들려고요 면역이 넓으니까 뒤쪽으로 푸셔가지고 많이 뿌리세요 잘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제대로 된 석테이스 칠은 펜스프레이 하나 해야 할 거 같은데 아멘 천장 위쪽은 천장 위쪽으로 천장 위쪽으로 천장 위쪽은 천장 위쪽으로 천장 위쪽은 천장 위쪽으로